안녕하세요 마이애미 제이크입니다. 우선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골프채 직구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골프채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필드에서 입을 골프 살만한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의류는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골프는 멘탈게임이기 때문에 필드에 이쁜 옷 입고 나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골프도 잘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프옷은 꼭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무난하게 언제든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더 이쁜 옷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고 게다가 유니크한 매력의 골프 의류를 조금 저렴하게 미국에서 직구할 만한 사이트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골프옷 중에 요즘 가장 핫한 PXG입니다. 골프채도 골프채지만 골프 의류도 그에 못지않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의류 라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시즌별로 신상품들이 잘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사이즈표가 달라서 어떤 사이즈를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지인분들께 PXG 옷을 선물한 경험과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후기들을 모아서 사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직구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폴로 셔츠를 알아보자면 두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에틀레릭 핏이랑 컴포트 핏, 편안한 핏.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에틀레릭 핏은 슬림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포트 핏은 약간 좀 슬림 핏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Which size fits me 라고 되어있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리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Get started 누르고 한국 기준으로 센티미터랑 킬러로 바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 사이즈를 넣는다면 181, 75kg. 제 나이터를 선택하고 Next 눌러서 예를 들어서 PXG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 옷을 아마 한두 벌쯤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저는 나이키를 많이 입으니까 나이키 Next, 나이키 사이즈를 US 저는 미디엄이니까 Next 하면은 이렇게 추천해주는 사이즈는 미디엄이죠. 좀 루즈하게 입고 싶으면은 이제 라지로 가면 되고요. 좀 스넅 그러니까 좀 꽉 끼는 거는 스몰이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사이즈는 미디엄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각종 리뷰들을 많이 좀 읽어봤는데 한국 사이즈랑 미국 사이즈랑 좀 구분하시려면은 한국에서 95에서 100 정도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5에서 110 정도의 셔츠를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미디엄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있으신 분들은 라지를 하시면 되겠죠. 무턱대고 조금 덩치가 있다고 라지를 고르면은 미국 사이즈랑 한국 사이즈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미디엄이나 스몰이 가장 극당하게 잘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트래비스 매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트래비스 전슨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캘러웨이가 2017년에 125밀리언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존남이 캘러웨이랑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트래비스 매튜 옷을 입고 투어를 뛰고 있죠.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브랜드로서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인데 널리 사랑받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냥 무난하죠. 아무래도 투어에서 존남 맥스호마 얼마 전에 우승했죠. 키건 브래들리 이런 선수들이 해당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자가 예쁜 게 많아요. 여기는. 아마 이 모양 한국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많이 입습니다. 세 번째로는 G4입니다. 최근에 좀 핫한 브랜드인데 LA베버리힐스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트래디셔널함과 모던함이 잘 믹스되어 있고요. 옷도 옷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신발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발을 좀 많이 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 옷을 입고 있는 투어 선수로는 필미켈슨, 데니 윌렛, 버바와슨 버바와슨은 옷은 오클릴은 입지만 신발만 G4 신발 신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스네데커 신발 입고 브라이언 게이 그리고 골프 선수는 아니지만 골프를 잘 치고 좋아하기로 유명한 저스틴 틴버레이크도 해당 브랜드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발 아 특히 밑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밑창 딱 보시면 정말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버바와슨이 신었던 신발이네요. 신발은 아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가 조금 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G4 신발을 구매하셔서 필드에서 멋있게 탁 피니스를 했을 때 밑창이 탁 보일 때 간지가 나죠. 글로브도 굉장히 이쁘고요. 해당 브랜드도 아마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일링 등록을 하셔서 세일 정보를 잘 이용해서 저렴하게 잘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브랜드는 피터밀러 입니다. 피터밀러는 G4 회사의 모 회사 이기도 하고요. 해당 브랜드를 입고 있는 투어 선수로는 브랜드 스네데커 데니리 선수 그리고 김시우 선수 그리고 해리스 잉글리시 케빈 키스너 굉장히 많이 입고 있죠. 골프 브랜드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좀 정제된 느낌 주위에 좀 선물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제이 린드버거 입니다. 제이 린드버거는 스웨덴에서 만든 브랜드 이고요. 요즘 투어에서 굉장히 핫한 노르웨이 출신의 빅터 브랜드가 있죠.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인데요. 그 선수가 이 브랜드를 입고 나와서 요즘 특히 미국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있고 이 브랜드는 디젤에서 마케팅 총 책임자인 제이 린드버거 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취향대로 만든 브랜드인데 골프 폴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00불에서 120불 정도로 나오고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이 린드버거 폴로를 구입하실 때는 PXG나 다른 미국 브랜드는 미디엄을 입지만 제이 린드버거는 일반 핏은 미디엄을 입지만 슬림 핏을 주로 사는데요. 제이 린드버거 슬림 핏은 저는 라지를 입습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반 사이즈 정도 더 작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고보스입니다. 이 브랜드 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출신 헨리 스탠슨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그 다음이 마틴 케이머 역시 독일 사람이죠. 그 외에도 요즘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패트릭 캔틀레이 그리고 우리나라 안병훈 선수가 해당 브랜드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이 좀 더 영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고요. 패트릭 선수를 또 영입함으로 인해서 골프 브랜드로서 좀 더 입지를 점점 다져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다른 브랜드와 비슷하게 100불에서 120불 정도 150불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노보스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얼핏 보면 보노보노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골프만을 위한 브랜드는 아닌데 최근에 골프 쪽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스틴 로즈가 보노보스랑 계약을 하고 원래 바지를 전문적으로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골프옷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스틴 로즈 하일랜드 투어 팬츠 저스틴 로즈 이름으로 단 라인업이 있죠. 이렇게 종류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핏이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보노보스 라고 나와 있죠. 저스틴 로즈 하일랜드 투어 팬츠 저스틴 로즈 하일랜드 투어 팬츠